서둘러야 돼요. 여기서 양보를 하느냐, 내가 내 걸 챙기느냐의 또 싸움이거든요. 정신없이 자고 진짜 알람 소리도 못 들어요. 저는 그 알람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알람 소리를 키운 목적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은 엄청 쓰이나봐. 바깥쪽으로 향했다, 누가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터졌다. 안녕하세요. 아영 씨. 눈 터졌다. 아영 씨도 많이 드셨나 본데, 저날? 수진 씨가 조금 기회를. 배수진 씨가 늦었네. 네, 배수진 씨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아영 씨. 아영 씨. 아영 씨. 아영 씨. 아영 씨. 아영 씨. 저렇게 가뭄없게 찍어? 우와. 이미 뭐. 어, 마음을 정했으니까. 찍을 줄 예상을 했죠. 다른 분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다. 아하. 언니 빼고. 아. 아니, 언니가 나 이제 둘이지? 네? 효정 동생은 준비 중이에요. 아. 수진 씨 준비 중. 아하. 오케이, 오케이. 곧 다 오시겠네요? 어머, 도장 너무 안 예쁘다. 아니, 저는 안타까워요. 배수진 씨. 아, 메이크업 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떡해. 되게 추조하다. 보는 사람도.